우리 김선열 가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아리따운 18채 낭낭 18채 소녀같죠? 아리따는 18채 오리온티 아리따는 21채 낭낭 송아리가 옵나 참 내 딸의 풍놀이 저렴고 다지마다 주렁주렁 두취감이 당부렁 내 해 넓은 날에 너무 맵다 풍붙어간 삼메게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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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 구미는 불결치는 경상도가 내 모양이랍니다 부모님 섬기며 살아온 상추어지네 민체콘 사람 찾아 당부에 앉았겠네 엄마도가 애기 찾는 울음소리 전기였고 마을마다 주렁주렁 붉은 곳과 땅들었네 볶아내는 하얀 날이 쌓이는 상책의 고장 상두 어리시고 절시고 절꾸라 지마자도 없구나 여국식에 찬물이들 기둥이 점점을 씹고 살기 좋은 상추가 젊은 고향일세 살기 좋은 상추가 젊은 고향일세 예 멋지게 잘 들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도에서 경상도가 좋다고 쉬고 오신 우리 김선녀님 이름처럼 참 이쁘죠? 모습도 다음에는 무슨 노래 들어갈까요? 집도박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은 아픈 시대 전이나 예 예 예 예 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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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